내 갈 때 가더라도 전엄만을 죽이고 갈 것이대. 아파 걸어 오자!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것이오? 내 자리를 찾으러 왔어. 내가, 내가 이설이여. 가서 이설을 찾아 전해라. 내가 배세손의 형장에서 그놈을 기다린다고. 사는 내내 사무치게 원망하고 또 증오할 겁니다. 새 임금이 나셨으니 이제 어명을 받으시지요. 순순히 항복한다면 죽이진 않겠어.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. 공과 피를 묻혀 지켜낸 나의 조선이야! 이 나라는 나의 소시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